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 막 그 때는 막 황금모터 해가지고 졸라 모터 좋은게 있었어 그리고 막 문방구 앞에 애들이 항상 모여있어 그 트랙에 자기 미니카가 최고라고 그런 애들이 있었어 근데 난 40대가 있거든 가소로운거지 황금모터 달고 그냥 나의 미니카의 맛을 보여줬지 쓰읍 제꺼 막 3초면 트랙 다 두고 그랬습니다 어... 근데 왜 다이아가 안 나오냐? 쓰읍... 왠지 다이아 삘인데? 다이아나는 나오고 철만 나오네? 또 이제 그... 한창 이제 또 그거 미니카 열풍 지나고 이제 구슬동자 나왔지 너희들 뭐 지금 비드맨 그러는데 비드맨의 원조는 구슬동자 구슬동자셔 구슬동자 어? 동자님이셔 구슬동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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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리스폰인가? 리스폰인가 보다 이루고 가야되나? 으이구 이 또 구슬동자 또 유리구슬 써야되는데 또 꼭 어디서 뭐 이상한거 주워도 오는 애지 또 철구슬을 맞고 와 철구슬 철구슬을 맞고 내꺼 구슬동자 깨지고 또 또 으이구 꼭 그 새끼가 문제였네 항상 잘 사냐? 그렇게 이어서 좋았니? 다이아 어디야? 이쯤이면 다이아가 나와야되는데 안나오네요 난 그 그 또 뭐 파워포스레인저 그러는데 나한테는 파워포스레인저가 아니고 프레시맨이었어 프레시맨 프레시맨을 모르네 파워포스 근데 프레시맨 보다 더 오래된게 너희들은 뭐 지금 조상이지 조상 슈파워포스레인저의 조상 백.. 백터맨 백터맨을 꼭 봤어야되 그게 부상이었다 이가 그리구 또 중간에 그 이글이? 이글인가? 중간에 이글인가 그 저 그 이글이 바뀌었을거야 그 이글 맡던 사람이 갑자기 이글이 바뀌었어 바뀐 뒤로 안 봤어 나 아니야 벡터맨이 아니야 하고 안 봤던 것 같아 익스트림 아니네 아이고 왜이렇게 빨리 깨져 이거 두개 만들어야 겠다 지금 보면은 추억에 참 예나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확인 딱 보면은 많이 틀려졌어 뭔가 요즘 애들은 순수한게 없어 나 때는 뭔가 순수했는데 요즘 애들 보은 어이구 뭐냐 처음본다 요즘 애들 보면 욕 그냥 애들이 딱 봐도 초등학생 1학년인데도 욕한다니까 지나가다 보면 근데 욕하는게 어디서 보고 배웠어 욕이 참 정직해 야 개새끼야 이래이래 졸라고 졸라 귀여운데 내가 봤을땐 귀여운데 너 지금 뭐라고 했어? 스머프 군님 한개로 팽가입감사합니다 개새끼야 라고 귀여워 지들끼리 싸워 또 다이아 다이아는 익스트림이 안나오잖아 그지? 익스트림이 아니어도 나오지 다이아는 여기 왔던곳인데 어 에메랄 그래 그냥 파자 길이 없네 다이아 두개만 캐면 나갔는데 아이씨 아이씨 저 또 아까 왔던데인데 리스폰 여기? 이쪽으로 봐볼까? 그래, 여기가 왠지 포인트인 것 같다. 마크 방송하니까 애들아 채팅이 활발하네. 내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정도 평소에 채팅창 이러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, 소원이. 네, 너희들 심심하면 추천도 한 번씩 눌러주고 즐겨찾기도 한 번씩 해주고 방송국도 들어가줘. 네, 한성태님 한계없습니다. 평소에는 너무 재밌어서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채팅창이 자동으로 얼어있는 거예요. 집중하지마! 집중하지마! 채팅창! 알겠어요? 집중하지마. 채팅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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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고 뭐, 집중했.. 집중했다고 해도 딱 이제 게임 끝나면은 수거하셨습니다. 이제 아쉽지도 않나봐! 끝나니까 채팅창! 수거하셨습니다. 그리고 가! 채팅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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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우리가 눈을 퍼 붙은데 ㅜㅜㅜㅜㅜㅜㅣㅜㅜㅜㅡㅜㅜㄟㅜㅏ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! ㅡㅔㅦ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ahl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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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 꺼지지? 어? 꺼지지? 이거 꺼져요? 얘도 그런가? 어? 이거... 안 돼요. 어? 하나, 둘, 셋, 넷, 터. 드렸어요. 드림! 드림! 오케이. 캔디, 캔디! 캔디 3개. 어? 뭐야? 어디갔어? 웨메랄드. 들어갔나보다. 됐다. 그 다음에... 기다려 보세요. 구워지는 대로 이거 빨리 해야겠다. 뭐 있냐면... 뭐 있냐면... 그레이트 몰. 그래도... 전설의 포켓몬을 잡으려면... 몬스터가 그래도 몇 마리 있어야 돼. 다 구워줘야 되는데 이거... 다 구워질 때까지만... 잠시만요. 어? 나 얘, 얘 치료하고 와야겠다. 구워지는 동안. 많이 아팠지? 됐다. 나와봐! 가자! 나와봐! 샀어요! 쫀. 여기 넣어. 이리 넣어. 너 여기 있어. 귀엽네... 어? 귀여워... 이거 무슨 볼을 사는게 좋을까요? 그레이트볼, 울트라볼 그레이트볼이 좋아? 울트라볼이 좋아? 하이퍼볼? 하이퍼볼이 없어 울트라? 아 울트라가 하이퍼야? 울트라 사자 울트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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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주인을 닮아서 그런가 부산스럽네 아 이거 다섯개 드려야 돼 이거 운영자님한테 산거야 됐다 열, 아니 79개 있어, 79개 있으니까 어 어 아 하나가, 하나 있으면 딱 맞는데 아 하나 아 아 곡괭이 쓰지도 않은걸 만들어가지고 아이 에이퍼땡 상자도 못만든네 이거 나갔다 놀오라고 아 앗 그, 알바님? 어 4, 2, 4개 4개 울트라볼 4개 주세요 어 아 ㅈ mai 총 하나 모자라거든 야 4개면 80개인데 79개란 말이야 이제 잡으러 가자 어 지성 갑파드림 갑파드림 아 네네 다이아 다이아 가져가 선생님 다이아 두개 다이아 두개 드림 어젯 다이아 이제 쓸데 없어 어 가져갔다 진짜 가져갔네 어 뭐지 섭스인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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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감사 다이아로 샀구만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시네 일단 얘부터 잡을까 36 파이트 어 오 저거 뭐야 리자몽 아니야 리자몽 우와 리자몽이야 넌 내꺼야 리자몽 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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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은가 잡은거야 어 어 어 어 어 리자몽 아 개간진데 아 리자몽 아 아 이거 전설 포켓몬 아냐 이거 이거 전설 포켓몬 아냐 맞지 아냐 아냐 그래 전설은 아냐 준전설 그래 일단 딴거부터 잡자 극장판용 포켓몬 아 극장판용 엠키티오님 두개 감사합니다 어 피존 피존이다 피존 아 피존투네 아 피존이네 피존 피존투네 피존투네 이게 얘네 다 오 파일이다 내가 니네 앞밟았다 리자몽인디 간진아든디 도망갔다 엠키티오님 두개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은 몬스터를 더 봐야겠어 어 아보크인거 같은데 저거 아보크다 아보크 아보크 어 가재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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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뚜벅초 어 이거 뭐지 꼬렛 피존투 치코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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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케커 치코리타 sto 칫 피존 루..루ette 메리프 뚜벅초 개빘 참 피존 찌리리 공 포니타 밀탱크! 꼬렛! 가재군! 메리프 메리프 너도 메리프 얘도 메리프 메리프 아니 지금 근데 잡을만한 애들이 없어 어 저기 뭐있다 여기 근처 애들이 많이 나오네 이제 전설 나올 것 같은데? 아 아야 밥 먹어야겠다 하도 뛰어다닐 때 배가 고프네 어 저거 뭐지? 뭐야 얘 어 잠깐 가만있어 존나 정신이 없네 어 얘 걘데? 얘 걘데? 수리둥보? 수리둥보 요리 얌전하게 요리에 Rio 감사합니다.